원리영상 신기루 사막에서 보았던 재미있는 신기루 같은 현상을 만들어볼까? 어떻게? 짠! 이것 좀 봐퍼니! 우주선인가? 이건 우주선이 아니야. 여기를 관찰해봐. 어? 돌고래가 위에 떠있네? 한번 잡아볼까? 이게 뭐야? 아무것도 없잖아. 어떻게 된 거야, 프랭크? 신기루 현상 때문이지. 신기루란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을 말해. 여기 안에 넣은 물체에서 나온 위치 오목한 거울에 반사되어 모이면서 교차하는 점에 물체의 상이 맺혀 마치 물체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아하, 그렇구나. 신기루 현상은 너무 신기해. alarms 눈물 라이븐 webs 아하, pumpkin 조만하 Fry shops 야 bel